올해 대입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는데요. 이제 시계는 다시 2022학년도 대입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택형 수능이 도입되고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등 변화폭이 크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대입 제도 김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이 응시할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은 문익과 통합으로 치러집니다. 탐구 영역 외에 국어와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을 골라야 합니다. 국어의 경우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에 더해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수학 역시 공통 과목 2개의 선택 3과목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사회와 과학탐구를 통틀어 17개 과목 중 최대 2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최종 표준 점수도, 지원 가능한 학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 도입으로 수능 시험의 범위는 다소 줄지만 중요성은 오히려 커집니다. 현 정부의 기조대로 정시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은 2021학년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경우 정시 비중이 40% 안팎까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정시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과 학생부 위주 전형이 여전히 많은 인원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약학대학 학부생 선발도 14년 만에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우석대와 원광대가 40명씩 전북대는 30명을 6년 학부제로 선발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